창가 번호 6번 얼수우리가락의 메인 MC 판소리 명창 왕기철씨입니다. 처음엔 마음을 샜지만 지나가는 타임처럼 흩어지는 바람을 알았는데 앉아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 그림자였어요 이 만세월 그대와 함께 바라니 그대의 가슴 이 아름 꽃처럼 영원한 별처럼 찬란한 진유가 되나 그리고 이 생명 타도라 이 생명 타도라 뜨거운 망설 불꽃을 피우니가 이 생명 타도라 뜨거운 망설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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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작소리는 오공시 부당 탈출입니다 창작소리는 파산의 위기에 처한 오공시가 국립그때 부당을 이겨내는 느낌이 정말 좋은 마릅니다. 얼쏘리갈의 고수 지정고수 있죠? 아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비가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누워도 누워도 지어들지 않니 친유처럼 용롱해 사랑을 피우고 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사랑을 피우리라 알 impose 감사합니다.